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실력이 이기는 게 아니고 능력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므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육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분명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낮에 또 덥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만 7, 8월의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게 메시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에어컨을 틀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한다고 새벽에 나오는데 공기가 굉장히 선선해졌고 코가 살짝 간질간질하면서 재치기가 나오려고 하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걸 보면서 천지만물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롤모델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를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대상을 보고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특정인을 롤모델로 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원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역의 한 군사님의 부탁으로 지인의 아들이 있는데 꼭 한번 목사님 만나 주십시오 부탁을 받고 어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보니까 한 20대 초반 되는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목사님 저는 남은 평생의 예수님처럼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젊은 친구인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것이 많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것 목사인 저도 그런 기도 제목 못 잡는데 대단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극류를 베푸고 돕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예레미야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심의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같이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새벽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의 습관, 이 체질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부득불 기도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가 메시지에서 그렇게 들었던 24 기도가 조금씩 누려지게 됩니다 24가 되어지려면 내 것, 나의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잠깐의 기도, 한두 번의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24는 불가능합니다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24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언약화 언약화란 말은 나에게 주신 개인화된 말씀의 내용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녹취분 가지고 한번 읽는 것 말고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레마로 부딪혀와서 정리되고 결론이 난 언약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언약기도입니다 이 언약기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늘 바쁘고 분주하고 잊어버리고 기도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죠 아침에, 오후에, 밤에 조그만 여러분이 언약기도와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너무 복잡하고 내용도 너무 많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딱 한 번만 두 도 말고 세 번은 딱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요일의 설교 제목이 이 설교의 결론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9월의 시작 특히 후반기는 시간도 짧고 중요한 사역과 미션들 속에서 24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추수하는 농부처럼 풍성한 응답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9월과 그리고 남은 후반기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전통신학에서는 사람을 이분설이라고 해서 육신과 영혼으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삼분설 육신과 영과 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물론 뭐 어디가 맞냐 뭐 그런 싸움은 필요 없겠지만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깊고 아주 오묘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성삼이 하나님이 진히 개입하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결정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 속에 생기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 속에 있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의 상태 즉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영적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상과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입니다 육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납니다 고상하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엄청나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결국 육입니다 육으로 끝나요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생을 겁니다 인생을 다 바칩니다 우리말로 올인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다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해 보이는 것 엄청나 보이는 것 그거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영적 상태가 잘 되지 않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신앙 하고 싶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미 염려 속에 이미 불신앙 속에 잡혀있고 빠져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과 생각을 늘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그것도 24시 쏘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예배 드렸고 말씀 흐름 타고 있고 훈련도 받고 있기에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균열이 생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충만해도 두 번 세 번 계속 문제 찾아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균열 생깁니다 틈이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즉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직이란 단어를요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진짜 오직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내 것만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렸고 나만 맞고 우리만 맞고 나머지는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내 방식대로 해야만이 복음이고 아니면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고 이상한 것이고 다 만난 것이고 고림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 없는 자입니까? 율법 충만한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통째로 외운 자예요 그런데 율법 없는 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없는 자들을 살리려고 더 구체적으로 고림도전서 9장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되고 갖춰진 사람은 이 주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줏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뭐죠?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합니다 때로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양보합니다 상대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오직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빌리버스 4장 12절에 나는 빛은 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았고 묶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잘 됐든 괜찮은데 잘 안 풀릴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거기에 완전히 잡혀버려요 예배고 말씀이고 다 무너져버립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복음되는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붙잡고 누렸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자죠 그게 진짜 오직하는 자죠 잘 될 때 누구나 오직합니다 저 세 살짜리도 오직 할 수 있어요 잘 되는데 하나님 역사 아시는데 응답이 있는데 왜 오직 못합니까? 오직 못하는 게 바보죠 반대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비천할 때 궁핍할 때 배고플 때 낙심될 때 코너에 몰렸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후반기와 앞으로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과 같기에 현실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영적인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 완전히 내필림 세대죠 완전히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싫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싫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거 싫다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짜릿짜릿하고 쾌락적인 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오만 것 다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오직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해요 복음 그리스도 빼고 계속해서 틀린 것 다른 것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그것만 계속하도록 속이는 세대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비법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방법 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 좀 있다 싶어서 어떤 메시지 찾아가 보고 어떤 메시지가 좀 짜릿하더라 쾌쾌쾌쾌쾌쾌쾌쾌쾌쾌쾌 맨날 그렇게 집 나가서 찾아다녀 돌아보십시오 그거 히피족입니다 집 놔두고 막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찾아 돌아다니는 거 집 놔두고 집밥 놔두고 어딜 돌아다닙니까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오직 보금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은 맛으로 승부해야죠 그쵸 횟집은 회가 제일 맛있어야 되잖아요 횟집이니까 근데 횟집에 버터 바른 옥수수 알갱이 뭐 저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으면 그게 횟집입니까 그쵸 횟집은 일단 회가 제일 맛있어야죠 회로 승부를 해야죠 보금으로 승부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메시지 저 메시지가 좀 좋더라 저 메시지가 좀 세더라 맨날 평생 그렇게 삽니다 보금으로 승부하세요 보금이 닿니다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걸 보고 우린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보금으로 충만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보금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진정한 영적 서밋 정복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마태복음 10장 16절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 안됐습니까? 당장 그 어려움이 해결 안됐어요? 괜찮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고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 안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왜 안 하실까요?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먼저 믿음에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망대 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아니 순간순간 무시로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파수꾼되어서 생각과 마음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탄은 24시 끊임없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내 생각과 마음 영적인 것을 나 스스로 내 심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매일매일 치열한 창세기 3장의 세상과 현장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4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을 그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큰 거대한 축이 박혀있습니다 그 건물에 심지어 지진 강도 6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축이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건물 꼭대기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풍파와 지진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세상과 생업의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거의 모든 것은 거의 95% 이상 보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찌꺼기들입니다 여기에 영적 시스템이 없다 영적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내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쌓이고 축적이 됩니다 그게 노폐물이 돼요 그게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닙니다 우린 자꾸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예배 안 나왔어요 갑자기 잠수 탔어요 갑자기 다운됐어요 우리 눈에 갑자기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쌓여져 왔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이탈로 인해서 전국의 응급실 진료 축소나 중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기사 보니까 정말 위급한 목숨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인데 여섯 군데 병원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실 못 가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러다 결국 위중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이 문을 닫고 소방서나 경찰서가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곳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난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수요 예배 올 정도면 확실한 사람들이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참석했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6일 동안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보통은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교회를 응급실로 비유했어요 교회가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 응급실에 어떤 성도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막 산소호흡기고 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막 붕대를 막 칭칭 감고 교회에 오고 어떤 성도는 이마가 막 깨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양호한 성도는 영고 바르고 반창고 하나 붙이는 정도는 오고 심한 경우는요 의식불명 상태로 교회 응급실로 옵니다 각자 한 주간의 영적 상태에 따른 결과로 각양각세의 모습과 상태로 교회 응급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요아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아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세기 3장의 처절함과 창세기 3장 이 여자의 후손 언약과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고 전달받고 양육받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엄마가 아담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뭐라 얘기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한참 흘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바쁘고 내 몸 하나 가누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는 말씀은 점점점점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엔 철저했겠죠 왜 아담화하가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자기들이 피맛을 봤는데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자녀에게 안 가르쳐겠습니까 처음엔 확실했겠죠 가인도 가인도 처음에는 양의 새끼로 피제사 드렸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굳이 양을 잡아서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자기들은 농사 지우니까 바로 손에 농작물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 바쁘니까 그냥 농작물로 드리고 다음에 피제사 드리지 뭐 세월이 지난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린 마르다 그러면 일만 하는 사람 은혜 못 받고 일만 하는 답 안 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마리아가 있으면 예배 누가 다 마리아 하고 싶으면 교회에 예배됩니까 봉사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하고 마르다 필요해요 마르다 사명자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차이가 뭡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청소도 식사도 누군가는 해야죠 근데 마리아는요 뭘 생각했냐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우리 집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맛집을 찾아서 아 마르다가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하고 기가 막히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 그거였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이 타이밍에 이 시간표에 왜 오셨을까 예배드리러 오신 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이 세대의 문화와 사상과 흐름에 동화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면 예배지 영적 예배가 뭡니까 그것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는 재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흠 없는 진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100% 다 드렸습니다 원래 재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산재물 희생재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낭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워라 얘기합니다 네 것을 비워라 무소유 비워라 비워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빈 상태 큰일 납니다 다른 게 찾아와요 다른 게 파고듭니다 복음은 채워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삼오늘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 세상과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구리는 안 먹고 1년을 살 수 있고 악어는 안 먹고 무려 3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개구리는 1년을 안 먹어도 버티고 악어는 무려 3년을 안 먹고 버틴다는 거예요 왜 악어는 보면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3년 버티나 대단하죠 근데 교회에도 개구리 신자 악어 신자가 있어요 교회에도 있다니까요 밀림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있어요 개구리 신자 악어 신자가 훈련도 사역도 직분도 전혀 없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끝나면요 열몇 군데 문으로 조용히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립니다 문이 너무 많아서 잡을 수도 없어 지킬 수도 없어 다 사라져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녹취 분도 나눠주고 뭐 이거 주부 없어 다 사라져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물론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전도와 성교와 영혼구원 영적 본론의 응답은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회복하는 영적 예배 영적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쵸? 지구온난화가 어쩌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세요 교회가 어떻고 우리 단체가 어떻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고 갑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이죠? 복음보다 앞서는 생각 말씀보다 앞서는 생각 들어볼 땐요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이에요 굉장합니다 객관적이에요 와 그럴듯합니다 근데 복음보다 앞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복음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요즘 최근에 딥페이크라고요 AI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가리키는 혼성어예요 딥페이크 요즘 X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요 딥페이크의 영상물을 사고 파는 이 악성 범죄가 초, 중, 고 대학까지 확산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페이크란 말은 무슨 말이죠? 가짜란 가짜 가짠데 진자인 것처럼 합성해서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짠데 페이크인데 범죄죠 범죄 가짠데 사탄은 언제나 문제 아닌 것을 마치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바라보도록 속입니다 그거 페이크예요 속이는 겁니다 실체 아닙니다 실체 아닙니다 본질 아니에요 이미 해결자가 있고 답도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만 만나면 해결자는 온데간데 없고 답은 전혀 붙잡지 않고 오직 문제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갇혀서 계속 노예포로 속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페이크 전략입니다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광야에 거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한 36년에서 한 37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에너지가 거의 이제 제로 바닥난 상태입니다 눈을 뜨면 매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반복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와 사막뿐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광야뿐이에요 약속하신 가난한 땅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걸 30년 넘게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속을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지금 내 사정과 형편 어딜 둘러봐도 행복 기쁨 감사 평안 만족 눈 씻고 찾아봐도 광야를 35년 이상 걸었는데 힘들 수밖에 없죠 뭐가 행복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땅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갑자기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밸부리라다 네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지금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확 짜증난다 안 풀린다 힘들어 그거 다 접어두고 네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네가 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430년 노예생활 어떻게 끝냈느냐 어떻게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느냐 어떻게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빠져나왔는지 그거 잊어버렸느냐 현실만 쳐다보니까 문제만 쳐다보니까 안 되는 것만 쳐다보니까 구원 받은 거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신분 권세 2, 3, 7 5천 종족 세계보금화 신분 권세 하늘땅의 모든 권세 다 안 보여 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페이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장소 가는 곳에서 생명 살리고 말씀과 전도운동에 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참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행히